참아야 돼? 응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자, 하나 둘 셋, 점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가겠습니다,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부터 가겠습니다, 왼쪽부터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, 하나 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, 하나 둘 자, 마지막 포인트 한 번 갈게요, 포인트 한 번 포인트 한 번요 포인트 한 번요 네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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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야 돼요, 멈춰야 돼요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